네. 지난 에피소드 연속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시 중단되더랬어요. 다시 한 번 movie. get1 해서 movie를 담죠. 여기서부터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movie 그대로 예쁘게 friends movie struct가 return 되어있죠. 만약에 우리가 movie actor를 해서 actor를 불러오십니다. 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actor가 지금 보다시피 not loaded 상태잖아요. 그래서 load를 해야지 우리가 애를 쓸 수가 있습니다. load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이에요. 보시면 rip all 해서 from m in movie 바인딩 방식이죠. 프리로드 actors 이런 방식으로 하고 그런 다음에 rip all 다 가져오겠다는 rip all은 항상 리스트를 리턴해요. 리턴되는게 리스트 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걸 그냥 바로 쓰면 안되고 이렇게 되겠죠. movie 글자가 잘 안보이나. 조금 더 올릴까요. 됐습니다. 여기 movie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rip all. 이렇게도 안 돼요. 이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리스트니까. 리스터로 패턴 매칭을 하면 되죠. 그러면은 movie라는 variable에 뭐가 있나요. 그럴 때는 이렇게 보다시피 딱. 이게 우리가 필요한 부분 만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movie.actors 하면 운하는대로. 오우. 제가 뭘 잘못 쳤습니다. 음흠. 잠깐만 이거 그냥 빠져나가지 말고. 간단하게 처리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그 키보드. short 것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음. 하나 더 쳐줄까요? 됐습니다. 빠져나왔습니다. 다시 movie.actors. 됐습니다. 그러면 actors. 이렇게. actors. 리스트가 리턴되죠. 요게 이제 to carry 입니다. 첫번째 한번 query. 이루어지고. movie. get movie1. 해서 두번째 query. 요게 이루어졌는데요.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query로 구성한게 요 방식이에요. 요 뭐. 차이점을 한번. 굳이 지금 우리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런 내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am in movie고. join을 불러왔을 때. join a in assault. 그 다음에 am actors. preload actors a. 뭔가 좀 길죠. 이걸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요렇게 query를 만드는구나. 그렇죠. 음. 그러니까 actors 한 번에. 한 번에 query로 뭔가를 불러오려고 하면은 요런 식으로 할 수가 있구나. 라고 정도만. 일하시면 될 것 같아요. leave all query. 하면은 query 만든 다음에. 만들어진 query를 가지고 한 번만에 불러왔죠. 그렇죠. 여기서는 한 번 요렇게 query 한 번에 썼고. 또 여기서 또 한 번에 썼고. 두 번에 썼는데. 여기는 한 번만에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두 개의 차이점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요런 식으로도 되어 있어요. leave all from am in movie. join a in assault. am actors. 위에 같아요. 같고. 그 다음에. freeload actors a. 앞에 a.name이 john wayne인 경우. 요렇게 찾아낼 수도 있단 말이죠. 요걸 그 바로 넣을 수는 없고. 요걸 요렇게. 백슬래시 해서. 복사해서. 넣어볼까요. 우리가 john wayne이 있던가요. join wayne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터. 텅 빈 리스터.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요런. 여기에 대응하는 건 없단 말이에요. 한 번 문법은 봐두시기 바랍니다. join이 쓰이는 걸 한 번 보시는 거에요. join이 우라크로 많이 쓰입니다. join은 이렇게. 말 그대로 join입니다. belong to 나 many to many 나 many to one 이거나. 요런 association 관련되는 요 매크로에요. 그 다음에 프리로딩 패치를 record 해서. 요걸 요런 식으로 우리가 쓰는 경우는. 딱히 저의 경우. 제 경우는 이렇게 쓰지 않고. 요렇게 씁니다. 이렇게. movie. 그래서. movie에서 내가 액터를. 어떤 특정 movie에서 액터를 받아오고 싶다. 그러면 먼저. 리퍼 get as movie. 가져왔죠. 그런 다음에. 리퍼 프리로드 movie.actor. 이렇게.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같은 movie에요. 같은 movie를 다시 엎어 쓴 겁니다. 프리로드 된 movie를 만들어 내는 거에요. 그렇죠. 프리로드 된 movie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물론 movie가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movie.actor. 요게 두 번 지켜리 하는 것이긴 하지만. 일단은 요게. 제가 데이터베이스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일단 여기 편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코딩 할 때도 요 방식으로 할 거에요. 그 다음에 조인 스테이트먼트를 조금 더 살펴볼까요. 예제를 해서. 요렇게. C인 캐릭터. 그죠. query를 구하는 겁니다. m의 query이고. 그 다음에 m의 id가 C 캐릭터의 movie id이고. 그죠. 그리고 C의 name이. 캐릭터의 name이. wait what 이고. 그죠. 그런데서. 이걸 골라내라. 이 말입니다. 요거 한번 데이터. 과제를 한번 넣어 드릴게요. 여러분 요 3개가 실제로 동작하도록. 데이터를 한번 넣어 보십시오. 데이터를 넣어서. 그런 다음에 요 query를 넣어서. 한번. 실제로 이 query. 리포 all 해서. 결과 값을 구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데이터에. 요런게 안 들어있죠. 어. 들어있나요.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안 들어있을 수도 있는데. 없으면 넣어서 만들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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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더라도. 같은 의미에요. 그죠. id c.movie id. 여기 있는 이거랑. 요 표현이랑. 여기 있는 이 표현이랑. 같습니다. 그죠. join on 입니다. join on. 요 두개의 set를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자. 요번에는. 음. movies. 그러니까 variable를 쓰는 경우입니다. star가 5개인. 별표가 5점. 별점이 5개인. 무비들. 중에서. 어. 그 id. 그죠. movie id. 를 해서. wait what. 별점이 5개인 것들 중에서. 캐릭터 네임이. 웨이드 왓트인 것. 찾아서. 그 영화의 제목과. 캐릭터의 이름. 을. 출력하라. 이 말이죠. 요것도 동작하도록. 한번 여러분 코드를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가지는 과제에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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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